햐 Specs 별거 없네? 쯽 그치 깜짝 놀리네 의우! 으윽! 으윽! 하 하아... 욕충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거 같은데 사춘기냐 이 새끼야 이게 레벨 7층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다 돌았죠 다 돌았죠 다 돌았죠 뭐지? 쟤 어디 자꾸 지나와냐? 히힛 얘가 숨어있다 어떻게나 오는 그런 놈인가 보죠? 아니요 히힛 장면을 넣지 않으려면 흥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도 뭐하는 새끼야. 왜 돌격해 오지랄이야. 헐. 전에 깔 볼 수 있는 놈이 아니었군요. 씨. 아 여서부터 가. 기생이 미쳤어요. 헐. 아.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이 있습니다. 나의 여유로스카 나의 여유로스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디아블로 워에선 또 어떨지 모르겠네. 왜 이렇게 조용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네. 그러네. 마나가 다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성소는 효과가 뭐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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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monkey boy 이거 8층으로 내려가는 길인데. 사은id 아무튼 자 드레아한테도 갔다오고요 중반 후반쯤 중반 중반쯤 되니까 초중반쯤 되니까 이제 돈 걱정은 없네 그렇게 크지 않네 아멘 이때 아이들 저녁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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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자 책 조개 샀구요 배워놓으면 나쁠거 없겠죠 그죠? 2에서는 스킬로 찍게 해서 항상 고정... 젠트류로 밖에 못가는데 1은 X같은 랜덤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점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 낫긴 하네 어이구 X발 깜짝이야 이 새끼야 깜짝 놀랬잖니 자 레벨 8입니다 아 아 아 아 으아앗 뭐냐 에너지 실패 했잖아요 마나 실패 근데 왜 풀리셨을까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게 아니라 인신상태로 접근해오는거 같은데 그 인신상태인데도 쟤들이 데미지를 입는거 같아요 근데 그 상태는 내가 안보이니까 길을 뭔가 막고있는것처럼 처리가 되네 움직일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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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실패는 마나가 다 떨어지면 풀리는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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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길이다. 9층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거 아마 또 건드리면 공격해 올걸요? 자, 깼고요. 북 오브 엘레멘탈 주네. 그럼 여기 8층도 끝인가? 아니네. 저기 오른쪽이 또 있죠? 이곳에서 만나요. 쩝 쩝쩝 으아앗 사람 귀찮게 죄송합니다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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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을이 한 번 갔다 오죠. 자, 마을이 한 번 갔다 오지 마을이 한 번 갔다 오지 마을이 한 번 갔다 오지 마을이 이거 만 원이 나냐 무섭게 You my friend So my friend stay a while listen the gateway of blood and the halls of fire our landmarks of mystic Origin wherever this book you read from resides it is surely a place of great 성격을 발견합니다. 레전드가 말하는 한 장면이 그리스도가 볶아진 이브가 그리고 골암의 흙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설탕이 그는 그리스도의 흙을 그리스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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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상의 아름다운 아멘을 지켜냈습니다 아르치인은 신의 전쟁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역량의 영향이 지켜냈습니다 아르치인은 죽을 때 아르치인은 의상의 아름다운 아멘을 지켜냈습니다 이 의상의 아름다운 아멘이 다시 필요한다면 더욱의 아름다운 아멘이 더욱더 아름다운 아멘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 히어로? 책이 말하는 그룹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의 아름다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이 그룹의 육시가 그룹의 육시가 그룹의 육시가 그들은 도멘을 만들었을 것입니다. 그 혐의로 인해서 그의 주소를 그의 원을 죽었을 것입니다. 작은 또한 늦어진 것과... 그레쥬월드가 선수의... 자, 아드리아나한테 하죠, 아드리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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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